자, 우리 언니는 좀 많이 바보 같아. 아, 그래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음. 그리고 언니, 어, 돌싱. 그죠? 네. 돌싱인데, 첫 번째 결혼도 사람을 너무 많이 믿었어. 음. 응? 그리고 너무 급하게 결혼한 걸로. 응, 급하게 결혼한 거. 응. 너무 급하게 결혼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조금 달아본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좀 깊이 알고 이런 거 없이 너무 속정속결로 막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 또한 내가 봐왔던,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다라고 생각했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180도로 바뀐 사람이야. 맞아요. 어떻게 내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난 이 남자가 정말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는 언니에게 희망을 붓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너무 컸던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산이 못 산이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긴 결혼 생활도 문의됐을 거예요.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한 거고. 그죠? 그게 우리 언니가 모든 일에서 진중함이라든지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보 같은 생활이 자꾸 되고 되풀이 되는 과정이 자꾸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오래 알고 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연애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전줄 거는 전주고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지켜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그렇지는 못해. 사람을 알게 되면 너무 믿어버려. 특히나 남자는.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아니야? 절대로 이거 언니 머릿속에 깊기도 보여야 돼요. 이 남자가 모든 걸 내가한테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라는 걸 이거 자체를 보여야 돼요. 언니 그런 게 너무 많아.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이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건다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연애를 하면서도 감정은 가대. 생각은 객관적으로 남자를 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가 그런 바보 같은 부분만 남자에 대한 너무 환상, 희망만 좀 고친다 그러면 좀 인생이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내려놔 되나요?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를 볼 때는 진중한 부분, 책임감. 그리고 나를 얼마만큼 여자를 아끼는 마음이 깊냐를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앞에 연애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네.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월달, 11월달 이 찬바람, 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겨울이 오기 시작할 때 겨울이 시작될 때 이 시기 때 인연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을 냈던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언니가 이때까지 그랬듯이. 알겠죠. 그러니 제가 아까 그랬죠. 남들은 뭘 봐야 된다. 책임감, 진중함. 그 다음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을 해줄지 나를 배려 배려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남자는 그런데 꼭 이상하게 그런 남자는 매력이 없어 언니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지 말고 나쁜 남자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화려한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진중함,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 해안을 자꾸 밝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놈 놓치고 엄한 놈 만나서 또 고생할 일이 있으니 알겠죠? 작년에 언니 안 힘들었어요? 작년에요? 응. 사람 때문에 안 힘들었어요? 작년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올해가 인간의 힘듦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작년, 올해 그걸 겪어왔다면 액땜이 됐겠지만 만약에 겪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도 들어있단 말이야. 올해 내년 초까지. 사람의 힘듦, 사람 간의 힘듦. 그렇죠. 인간 관계성의 힘듦. 그게 내년 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말에 연애의 운이 들어있는 부분에 두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안을 밝게 사람 보는 눈을 좀 달리하세요. 알겠죠? 그런다면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녁에 일하죠? 지금 돈이 조금 안 되는 시기일 거예요. 맞아요. 돈이 좀 안 되는 시기일 건데 이거 잠깐이에요. 3월 달까지는 언니가 그래도 조금 돈이 좀 돌아는 가겠는데 3월 달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조금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답답하고 금전이 안 돌아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운때가 9월 달 지나고 10월 달부터 운때가 솟아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다시 활발하게 움직여질 겁니다. 알겠죠? 10월 달에 남자도 있고 남자 운도 있고 돈을 버는 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여형제가 있어요? 네. 이 여형제는 뭐예요? 회사 다녀오고 있어요. 회사 다녀요? 결혼했어요? 했어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좋아요. 부부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여동생이요? 네. 어디 쪽으로 자궁 유방 이쪽으로 관리 좀 잘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동생이 솔직히 말해서 어 마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동생이 조금 책임감이 강해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부모 살피고 이런 것들이 집안 일에 대소사 일에 자기가 다 서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생, 여동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조금 안 좋으면 집안에 조금 우한이에요. 언니는 조금 부모 애를 먹인 사람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정신 못 차리고 원래 애를 먹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안 좋으면 부모님들이 되게 놀래요. 언니한테 놀란 게 원체 많기 때문에 별 시럽지 않지만 이게 그래서 조금 여동생 건강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저 근데 이 일이 아까 그냥 10월부터는 좀 풀릴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낮에 일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올해 내년에 돈 좀 벌어서 내년 하반기 때 하반기 때는 또 이동 변동이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때 내년 하반기요? 그때 뭔가가 이제 직업 변동하시든지 이제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전까지는 언니가 지금 현재 낮에 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겸하거나 또다시 그 일을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 때 이 변화를 준다 그러면 조금 일에 낮에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운때가 들썩들썩하는 운때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거든요. 마음의 안정도 안 되고 금전의 안정도 안 되고 직업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으려고 하면 나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운때가 그래.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내려놓고 있어.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될 겁니다. 그게 내년 하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올해 어차피 9월달 넘어가고 10월달부터는 조금 풀리는 운때니까. 알겠죠? 아, 일단은 descubril야.